화점의 날일자로 걸칠 때 붙여뻗는 정석은 바둑 초보자들이 처음 배우는 정석들 중 하나였지만 알파고 이전에도 프로기사들한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젖바둑 정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젖바둑에서 하수가 상수를 상대할 때는 유용하지만 호선바둑에서 프로기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바둑은 인공지능을 돌려보면서 이 수는 정석이 아니니까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동네바둑의 근거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카타구를 돌려보았을 때는 약간 다른 수치가 나왔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카타구 40블록을 10만 플레이아웃 돌렸습니다. 이런 배석에서 흙이 5로 걸쳤을 때는 100이 날일자로 받는 것이 블루스팟입니다. 100이 그렇게 두면 100이 0.2집 유리하답니다. 100이 그 수 대신 붙이는 수를 두면 흙이 0.3집 유리하답니다. 블루스팟인 날일자가 아니라 붙이기를 두었기 때문에 100이 0.5집을 손해보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집 손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동네바둑이 이 수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붙이는 수가 정석이 아님을 바둑 인공지능 카타구가 보여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0.5집을 손해보는 수는 없습니다. 카타구가 0.5집 손해라고 말할 때는 그 수가 정수일 가능성이 50%이고 한집 손해일 가능성이 50%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석에서 붙이기가 정수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배석에서 붙여뻗기가 정수가 아니라고 해도 붙여뻗기 형태 자체가 정석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바둑계에서 정석인지 아닌지 가릴 때는 다른 곳에 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알파고 방식의 바둑 인공지능들은 항상 바둑판 전체를 봅니다. 이 장면에서 좌상기에 있는 수들은 블루스팟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정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쳤을 때 흑이 3으로 날일자로 받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 수와 비교해보면 붙이기가 정석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100이 0.2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흑이 3으로 붙인 수를 두었을 때 카타고의 형세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이 0.1집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날일자보다 붙이기가 0.1집 더 나은 수라는 겁니다. 승률은 날일자보다 1.4% 더 높게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승률에 대단히 집착하면서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로 받는 수보다 붙이는 수가 더 좋은 수입니다. 저라면 날일자로 받는 수와 붙이는 수가 모두 완벽한 정석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다만 카타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플레이아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0.1집 또는 1.4%라는 오차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배석이 없을 때 붙여뻗기 형태가 정석이라고 카타고는 이야기해줍니다. 흑이 붙인 다음에 블루스팟을 따라가니까 붙여뻗기 정석의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연장 작Comment 기준하고 인류에 Bare석 가정 엥 вам 은지 대비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